자 여러분 오늘 요리를 지방선거에 아주 판이 뭐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서울구청장선거 서울시장선거 부산시장선거 부산구청장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서울구청장선거는 항상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울구청장선거가 여러분들 차익값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정상선거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비슷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차익값이 0에서 아주 적은 값에 머물리지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밀어주는 데는 큰 값에 플러스 값이 나오고 표를 빼앗기는 데는 큰 값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강남 상구 가운데서도 부유층이 가장 많이 살고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모인 대구광역시의 수성구 같은 데가 서울시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지 않습니까 그중에 서초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초구의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의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고맙게도 후보가 두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의 값이 똑같습니다 내곡동에서는 국힘당의 전성수 후보한테 사전투표 득표수의 5.6%를 빼앗아 가지고 김기영 후보한테 넘겨줬습니다 플러스 5.6 양재 2동에서 국민의힘의 전성수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마이너스 7.3%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기영 후보가 가졌습니다 똑같습니다 민주당 플러스 7.3 양재 1동에서 국민의힘의 전성수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마이너스 5.7%를 여러분들 5.7%를 빼앗아 가지고 김기영 더불어민주당에 밀어줬습니다 양재 1동의 김기영 후보의 차익값은 플러스 5.7%입니다 이런 야만적인 짓들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반포본동에서는 국민의힘당의 전성수보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9.2%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한테 넘겨줬습니다 반포본동의 국힘당은 마이너스 19.2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9.2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거의 20%를 빼앗아 가지고 반포본동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동레벨에서 다 나와 있지만 그 밑에 투표소 레벨에 다 조작을 해 가지고 그걸 합친 것이 동레벨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바로 들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국힘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옮긴 겁니다 동레벨로 이런 자료가 나왔지만 여러분 그 밑에 투표소 레벨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한 것이지만 선거 조작을 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선거관리를 한 게 아니에요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국힘당의 정성수보의 이런 표를 다 빼 가지고 투표소 레벨로 다 넘겨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왜 이렇게 덜죽날죽 차이가 납니까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지만 동레벨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다 다르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몇 퍼센트를 빼앗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플쿵님 고맙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데이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힘당의 서초구청장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투표소 레벨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준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몇 퍼센트를 빼앗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꼭 같은 겁니다마는 다른 자료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설명력이 높은 겁니다 국힘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몇 퍼센트를 훔치는 게 더 설명력이 뛰어난 겁니다 서초구청장 선거는 실제 득표수 객자는 8만 8,369표가 나왔는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발표된 것은 보면 7만 9,371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서초구에서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전성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냉큼 민주당의 김기영 후보가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기영 후보는 27%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예상됐는데 실제로 선관위가 발표한 건 34%까지 뛰어오른 거죠 전성수 후보는 72%로 예상됐는데 선관위 발표자는 실제로 6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을 당한 것이 중앙선거 관련해 최종 득표수고 그다음에 조작된 것을 수정한 다음에 사전 득표수를 수정한 다음에 여러분 구한 것이 마지막에 진짜 사전 득표수인가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서초구청장 선거입니다 여러분 조작을 해놓으니까 표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합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뭐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얻은 합계입니다 이 사이에 격차가 발생해가지고 표가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46표, 국힘당 후보는 93표, 139표의 표가 남는 겁니다 무효표, 세표가의 합계가 142표가 남으니까 이것을 0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안에 마이너스 142표를 넣어가지고 제로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또 재미있습니다 국힘당 후보는 여러분들 이 0.58의 어떤 의미인고 하니까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 투표가 58장을 받았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성관위가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3장을 받은 겁니다 표를 집어넣은 거죠 국민의힘의 이름 전성수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 투표 67장을 받았다고 성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64장을 받았는데 67장을 받은 걸로 가만히 계시보시죠 이건 좀 이상하네요 가만히 계시보시죠 63장을 이거는 한 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서울시장 그다음에 구청장 선거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평균 국민의힘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 정도를 빼앗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의 구청장 선거는 평균 10%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를 총정리한 것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왼쪽은 서울시장 선거 오른쪽은 서울구청장 선거입니다 여기서 조작규모는 국민의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종로구에서는 20% 성동구는 20% 이건 표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15%입니다 평균 그리고 예외적으로 종로구하고 성동구만 오세훈 후보가 종로구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빼앗았고 오세훈 후보가 성동구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서울구청장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구청장 선거는 평균 10%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20%가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국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후보와 가져갔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성동구청장 국민의힘 후보가 10%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후보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20%인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는 구 단위로 평균 15% 예외적으로 종로구하고 선동구는 20%였습니다 서울의 구청장 선거는 평균 국민의힘 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았고 종로구하고 관악구처럼 같은 경우는 20%를 빼앗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두 다 이 숫자가 모두 다 계산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